네, 주말 동안에는 가을을 만끽하기에 정말 좋은 날씨였습니다.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월요일 출근길에도 맑은 하늘과 함께하겠는데요. 현재 아침 기온 9도로 출발하고 있고요.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낮 기온 19도로 예상됩니다. 내일까지는 큰 1도 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이렇게 기온 변화가 큰 요즘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. 미성 영상입니다. 현재 울산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다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은 단계를 보이겠는데요. 또 대기도 건조한 만큼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. 현재 대부분 지역이 서늘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. 자세한 아침 기온 살펴보면 양산 5도, 부산은 10도를 가리키고 있고요.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18에서 22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가을볕이 기온을 끌어올리겠습니다. 바다의 밀도는 전해상에서 최고 1에서 1.5미터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. 내일은 다시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고요. 목요일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